자 이렇게 합시다. 스피킹 훈련, 스피킹 트레이닝. 두 명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each sample, 노아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 명 더, OK? 노아님 뭐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을 던져요. OK? You got it? Let's go. 하나님 지금 뭐 했어요? 뭐하고 있어요? 저는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었어요는 밥을 막 먹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다는 거는 fast죠, 그렇죠? 봐봐, fast잖아요 여러분들. 밥을 먹었어요는 fast죠, 여러분들. 노아님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는 수업이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을 하고 있다, right now. 그러면 나는 무슨 수업이야? 무슨 수업? 무슨 수업? 한국어, English, 아니면 Egypt language, what?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Very nice.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미아님 뭐하고 있어요?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나는 지금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는 지금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Right now. 나는 지금 비빔밥을 먹고 있어요. 맞췄어요? 다시 하나님 다시 하나님 맛있어 she say she say she say she says are you delicious 이거잖아 맛있어요 비빔밥 먹고 싶으니까 네네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 또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한 분 더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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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한국어를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어를 연습하고. 여러분들 연습하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다른 거야? 오케이? 한국어 공부하는 거는 we together. I'm teaching you, 오케이? 연습은 뭐냐면 혼자, alone. 오케이? 연습하다. 연습하고 공부하다는 different, okay? You got it? 네, 선생님. No, her name. 뭐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한국어를 말하고 있어요. 한국어로 말하고 있어요. Okay, very nice. 선생님, 뭐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음, 너라님. 음, 좋아하고 있어요. 나는 밥 먹고 있어요. 나는, 나는 밥 먹고 있어요. Right now. 나는, 잘했어요. 나는 지금 밥 먹고 있어요. Okay? 잘했어요. 나는, 공 educators. 저는 친구 이름으로 받아요. 감사합니다.